찹다리가 부러지겠네. 아 또 찍는 거야? 난 조금만 찍어, 난 조금만 찍어. 다인이버가 왔어도 인생에 찍을끔 찍어야 한다. 옳지, 우와. 잘했어요. 이것도 담아주신 거예요? 꼬들백. 맞아, 송관이 씌운다고. 입맛이 비슷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쵸, 그쵸. 이거 진짜 맛있다. 꼬들백이라. 이모는 매운 거 잘 드신대. 맛있다. 하우는 못 먹지? 하우는 어른 돼서 먹자. 아 똑같아. 감사합니다. 어디가 또? 아빠는 패스. 아, 박 감독님. 박 감독님은? 아 잠깐만, 이거 왠지. 미칠까 봐, 감독님 미칠까 봐 그런 것 같은데? 우와. 박 감독님이 하우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님. 아니, 이렇게 TV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어디다 말해줄까요, 혹시? 박 감독님이 좋아, 이모가 좋아? 박 감독님이 좋아요, 다행히 이모가 좋아요? 뭘. 그렇지. 모르다고 했어요, 아까.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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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깨는 모르겠다고 했잖아. 지금 확실해졌어? 아우, 난처하게 안 됐어. 아빠 다 먹었어. 박 감독님. 어떻게 해. 총가에 이겼어요, 박 감독님. 아, 감독님이 저기 집 안에서 웃고 계시네? 아, 이렇게 물어봐야지. 하우야. 가인 이모가 좋아, 박 감독님이 좋아. 어이구야. 박 감독님이 좋아? 아, 대체 그녀는 엉덩어리길래. 그럼 이렇게 얘기했다. 가인 이모가 싫어, 박 감독님이 싫어. 어, 언니가 싫어. 가인 이모가 싫어, 박 감독님이 싫어. 어, 가인 이모가 싫어. 어떡해. 참패, 참패. 어떡해. 아, 역시. 그래, 남자가 마음이 변하면 안 돼. 이 이모도 좋아해줬 거야. 이 이모도 좋아해줬 거야. 아, 진짜. 진짜? 알았어. 하우가 요즘 반대로만 얘기해요. 아, 진짜요? 노래할까요? 진짜로? 갑자기? 노래하고 싶어? 그럼 노래할까? 잘 봤습니다. 아유.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이모가 어떤 노래 불러줄까? 노래. 서울의 달. 서울의 달. 서울의 달 노래 알아요? 응. 우와, 그럼 서울의 달 노래 해볼까? 무마. 아니, 제대로 디너쇼입니다. 어머, 감정, 감정, 감정. 어머, 어머. 감정이 다 달라졌어요. 온 몸으로 서울의 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자 그 무용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느끼고 싶어요. 즉흥, 현대무용. 맞습니다. 현대무용이에요. 우와, 우와, 우와. 어머, 어머. 아유, 하우는 뭐가 되려나 진짜? 아유, 정말 감수성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빠는 여전히 신나 계시고요. 성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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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라임, Mart. 보고 싶은 내 고향. 눈에 밟힌다. 언제 가서 서울에 가서 성골에서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세상이 울고 웃다가 도로롬이 꿈에서나 갈 수 있구나 서울을 날 바라보면서 끝났어요! 진짜 왜 킹미나? 어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